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상반기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성인 입문 강좌로 진행하고 있는 수요 덩클레 학당 제7강 성호학 8호 보는 조선유학을 강의하게 된 저는 경상대학교 한문학과의 지금 부교수로 있는 함영대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실은 뭐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하겠는데 마치 연극 무대 올라온 연극 배우처럼 조금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최선의 적응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올리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작년 2020년 9월에 경상대학교 한문학과에 취직을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러기 전에는 제가 9, 5학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학을 되게 마치셨을 것 같은데요. 9학번이면 몇 살이야? 그러면 제 소환 9, 5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나이로 46, 아, 원래 47인데요. 성윤관대 한문교육과에서 공부하고 한문학과 진학해서 하고 2009년도에 성윤관대학교에서 대학원에 성호학파의 맹자해석에 대한 연구 오늘 제가 주로 강의할 것이 여기에 근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기를 했고 여기 지금 칸이 작아서 2014년도 서울대 교장학 한국학연구원이 바로 적혀 있는데 그 사이에는 퇴계학연구원에서 퇴계집 정본 만드는 작업을 조금 했고 그다음에 당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 동아시아 인물교류 사전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는 고려대 한자문연구소에서 제 개인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로 가고 나면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되나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성윤관대 지도교수님께서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고 해서 내동문화연구원에 들어가서 3년 하고 거기에 삭술연구교수 하다가 경상대로 갔습니다. 공부하는 사이에 한국실확학회 한국실확학회 오늘 주로 나누어 될 제가 공부해야 될 성호이익이라든지 수남안정보기라든지 다산정략형 모두 실학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공부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한국실확학회 또는 저희 지도교수님이 회장하실 때 했던 한국보전번역학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출판해서 한국경학지를 만들고 있는 한국경학학회에서 총무위사를 비롯해서 학회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하는 와중에 제가 학위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성호학파의 맹자학이라는 책을 다음 장에 있는데요. 2011년대 대학사회에서 내에서 이 책은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학술은 우수 도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만 그런 또 이런 학술적인 내용을 평가해 주는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맹자를 읽다. 중국 맹자학서 이건 제 책이 아니고 대만에 있는 황중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의 맹학사상사론이라고 하는 책의 번역서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학자에 의해서 써져야 되겠지만 여전히 중국 학과 관련해서 이런 사적인 맥락을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는데 특히 제가 공부하는 이 맹자학 관련해서는 그 책이 많지 않아서 이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관대 출판부에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절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해서 복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계유고라고 하는 책은 방계유영원 선생의 어떤 방계유영원은 방계수록 이외의 책이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지리지 외에는 전하지 않아서 그 외에 최근에 발굴된 여러 시집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에서 취집을 해가지고 저희 가르쳐 주셨던 임영택 선생님과의 강독관들이 모여서 그걸 문집 형태로 만들고 번역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중요한 과정상에 공부했던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어놨고요.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은 제가 성경관대학교에 있을 때 당대까지 그때 성경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창립한 지 60주년이 되고 거기서 냈던 대동문화연구라고 하는 전월이 100호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한국학계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한 번 적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고전학에 대한 학술 대회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저도 거기에 한 편의 글을 실어서 공조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제 학위 논문은 학수창 우수 영상을 받았고 그 냈던 책은 우수 도서가 됐고 나중에 다른 어떤 글을 해서 우수 논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서소문 성지라고 하는 유수 깊은 곳에 세워진 이런 역사 박물관에서 이런 저보다 다연배가 결코 적어 보이지 않은 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을 이런 어르신 분들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얻었다는 것은 저는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공부하는 보람을 느낀다고는 할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 냈던 성호학파의 맹자 해석에 대한 연구를 조금 정리하면서 성호학파의 맹자학이라는 제목으로 태학학술총서 31번으로 냈습니다. 제가 이 표지 디자인은 제발 잡다한 그림을 넣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자고 해서 디자이너를 졸라가지고 했는데 지금 봐도 학술수로서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강의해야 될 주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성호학파의 맹자학술은 성호학파라고 하는 학파의 학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호가 뛰어난 학자였고 성호의 직계가족, 택리조던 이중환을 비롯해서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맹자학에 중요한 어떤 저작을 남겼던 성호이익, 수남안전복, 다산정약용 다 우리 학술사에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죠. 이 세 분만 좀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주로 제가 시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냐면 당대 동아시아의 신지식과 학술 동양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성호학파라고 하는 시각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제까지 실학이라고 하면 당대의 관념적인 성리학에 대응해서 뭔가 실용적인 학술을 냈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학술사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이라든지 청조주로 고정학파가 되어 있는데 일본의 고학파의 성과까지도 이 성호학파는 포섭을 하고 종합을 해서 당대의 어떤 새로운 학문의 방향을 보색했던 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시각으로 이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성호학파는 주로 여러분도 지금 맹자가 맹자라는 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쭤보면 윤리교과서에 대해 성선론의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순자와 대응되는 사람이라고 적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주로 성선론의 주참자 그래서 맹자의 직업은 철학자 이렇게 비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공자의 직업이 뭘까요? 예, 공자의 직업은 뭐냐고 그러면 되게 백세의 사도가 아니냐? 그래서 교육자지. 그럼 맹자의 직업은 뭐냐? 맹자는 성선설의 주장시가 철학자지. 자, 우리가 누군가의 직업을 얘기하고자 할 때 무엇든 기준으로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해줘야 하는가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시간에 공을 들여서 주장했던 것을 그 사람의 직업이라고 해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원정한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공자가 자신의 일생, 공자 거의 70 넘게까지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쭤봐도 되나요? 교육사업이었나요? 교육사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정치였습니다. 인의 정치를 구현한 정치. 그래서 55세 때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 비용되는 대사고도 내팽개치고 천하에 자신이 심각하는 인의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치적 아이들을 받아준 군주를 찾아다녔습니다. 55세 때. 지금은 우리로 치면 명예퇴직할 나위 중에 노나라를 벗어나서 천하를 주위해서 돌아가는 게 68세 구세예요. 공자의 직업이 뭐냐? 당연히 말합니다. 정치가라고. 하지만 정치가로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초기에 꾸준히 했고 만년에 집중했던 교육사업이 요즘 말로 대박을 쳐가지고 공자는 우리는 백세의 서성이고 교육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평생의 공자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자를 정치가로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맹자는 그럼 어떤가? 맹자라는 책을 열면 양의 왕부도 시작됩니다. 양의 왕에서 하는 성선설의 얘기는 아주 뒤쪽에 있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진심고자장애에 있고 일부가 공손추, 이건 두 번째 장점에 있는데 하지만 양의 왕의 부분을 정장하는 대부분은 다 정치론입니다. 왕정을 해야 된다. 왕도 정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 불인인제심으로 불인인제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어떤 불인인제심,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느냐? 맹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당대의 요동치는 중국 전체의 통일입니다. 정우일, 통일되는 데에서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아이디어, 지금 천하가 다 사랑주기를 좋아하는 전쟁광들도 꽉 차 있으니까 그런 전쟁광들이 아니라 참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위해 백성을 제대로 생업을 보장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한 사람 그렇게 어진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마른 가뭄에 비를 내리는 빛, 비를 맞이하는 것처럼 다 좋아할 것이니 그런 군주가 있기만 하면 적기운 나라의 그 간대한 국민들도 다 환영하고 맞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이런 걸 하면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기본적인 정치 전략은 통일을 위한 정치 전략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는 선량한 구석이 있고 그것을 이끌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저는 맹자는 당연히 정치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맹자는 정치가로 이해되지 않고 그런 성선론의 주장을 했고 마음의 양의 그런 소위 경전이 되었느냐 이거는 우리가 주자학, 송대학문에 의해서 약간의 왜곡 조정된 것을 그대로 조선에 접수했고 조선의 주자학이 그러한 맹자에 대한 이해시각을 붙였기 때문인데요. 저는 성호학파의 학자들이 심성수양론 위주로 읽고 있는 주자학의 영향으로 읽고 있던 맹자라는 책을 다시 맹자의 본래적 성격에 걸맞는 정론서로 읽어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심성수양에 대한 것도 물론 논의를 했지만 그보다는 정치 경제로, 예를 들면 정전제라든지, 왕패라든지, 화의 지변이라든지, 직업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호학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공부했던 성호학파의 중요한 맹자학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꾸준히, 이 논문 쓴 이후에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당대는 주자학이 조선의 대표적인 어떤 주류학문이었고 그것은 20세기까지 지금도 우리는 논의나 맹자를 의미할 때 주자의 집주에 의한 해석으로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자학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극심했던 도선시대에 얼마나 갈등을 빚었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갈등 요소가 있다 하지만 갈등이 대놓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의견으로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역사상의 변화상을 풍부히 반영한 성과에 있다는 경학사의 지형을 풍부하게 해준다 그리고 국내의 논의 쟁점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일부 평가를 해줘서 학술은 우습도가 되었는데요 오늘 논의 주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일부 이 의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진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할 것은 맹자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주제 자체에 지금 소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했던 것은 조선유학의 변곡점이다 변곡이라는 것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이 성화파에 이르러서 뭔가 변화가 있고 또 실제 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가 이 강연을 개설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글맞게 제가 탐구했던 성호, 이익, 수남안정국, 다상정약용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이러한 주장은 조선유학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딱 짚을 수 있는 구체적인 면 쉽게 말하면 육성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살아계신다면 본인의 목소리를 읽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난 글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의미심장하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줄 때 이분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 인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러한 주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코멘트를 붙여놨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감히 제 생각이 전부라거나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능력이 있다면 한 20장 정도 PPT가 있는데요 무리하게 길게 끌지 않고 조금 빨리 핵심을 딱 추려 읽고 한 시간이나 조금 뒤에 마친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토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한번 먼저 소개해보고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제 강의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건 좀 이상하다고 언제든지 손을 들고 손을 들지 않고 바로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꼭 다 맞춰야 되겠다 절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라도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지금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늘 충분히 괜찮은 강의를 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성호이익의 역사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제가 지금 각각 아주 중요한 건 몇 개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른 것은 정수 중에 정수라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성호사설 원래는 성호사설이 아닙니다 이런 책들, 반개수록, 성호사설 이런 건 다 처음에 본인이 쓸 때는 사설이라고 쓴 건 겁니다 자잘한 거리라는 뜻입니다 겸사죠 그런데 성호의 거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호를 붙이는 겁니다 반개수록도 처음에 반개선생의 책을 쓸 때는 수록이라는 제목을 붙였지 반개수록이라고 붙인 게 아닙니다 후대의 그것을 편집, 발간할 때 후대 사람이 그것을 아, 이건 반개선생의 수록이니까 반개수록이라고 붙이는 것 같습니다 사료, 성폐 사료에서 성폐, 성공과 폐퇴한 것을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역사서에서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폐퇴한 것인지 내가 읽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이 상당히 긴 글인데요 제 구정에서 중요한 것들만 딱 땄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일이 10의 8, 9쯤은 천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주장부터 파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연에 의한 역사가 전개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합리주의적 사관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학에 의한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을입니다 그리고 10의 5, 10의 선학에 대해서 명표하게 밝히고 그것에 따라서 역사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전례의 유교사관의 역사서술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춘추서술은 필법이 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춘추를 썼던 미세한 사이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넣을 때마다 평가를 했다 그게 춘추필법 같은 춘추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사실에도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역사 사실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써 서술하는 것이 전통적인 역사서술의 기본 시각인데요 송호의 첫 번째 구절부터 도발적이잖아요 계속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서에 나타난 바로 보면 보금을 막론하고 성태와 이준 그 시기의 우연에 따라 많이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선악과 현불초, 똑똑하고 어리석은 것의 구별까지도 꼭 그 실상을 터득할 수 없다 내가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명쾌하고 십이선하고는 분명한 것 같지만 당신이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서라는 것은 모두 왜 그런가? 송호의 분석이에요 이 사서라는 것은 모두 성태가 이미 결정된 뒤의 지연가들게 그 성태에 따라 곱게 꾸미기도 하고 아주 더럽게도 만들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발간되는 우리 현재의 많은 신문의 언론들이 후대에 언젠가는 역사의 사료가 될 것인데요 지금 신문에서 말하고 있는 수로 다른 견해를 가진 여러 언론들이 반드시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송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태가 결정된 다음에 짓는 거다 성자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선에 대해서는 허물을 숨긴 것이 많고 악에 대해서는 장점을 없애버리는 까랄게 역사소설 자체가 어리석고 설교의 혐오에 대한 식별과 상고할 점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사서에 따라 성태를 진작해 보면 사시가 그대로 맞는 것이 많고 사서에 따라 보면 그게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다시 사서를 가만히 내려놓고 지금의 입장에서 그 사서가 실제로 그랬을까를 상고해 보면 오늘날 목격한 것에 따라 생각하면 시대의 팔구층은 이체 맞지 않는다 역사소설 자체만 보면 그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 다시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날카롭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때문에 천하의 일은 시대를 잘 만나는 것이 최상이고 행불행은 다음이며 시비는 최하로입니다 동네에 전개되어 왔던 역사소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연에는 선악과 현 불초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역사적 사실이란 실상의 기록이 아니라 성자의 기록이다 시비, 선악, 행불행 형세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면적인 전환 세계인식에 있어서 옳고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종래에 내려왔던 관념성을 일부에 협파하고 냉정하게 역사사실마저도 새롭게 보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역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까지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을 종합판단하여 방정하려 될 것이고 그것마저도 그런데 어차피 쓰여진 역사설은 다 일부의 편견이 있는 거니까 다시 지금의 시각에서 그것이 이치적으로 그러한 것까지 따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무능합리주의까지도 넘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나카로운 시각이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종래에 일반적으로 흘러갔던 역사의 집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이런 분이 성호예요 성호사설은 그런 점에서 한 편 한 편이 한 작은 한 조각 글들도 논문입니다 그게 아주 짧은 형태로 돼 있지만 그래서 성호사설은 여러분 겨를이 된다면 축약본도 있고 전본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두드리는 게 꽤 많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 한 가지 자, 경설을 연구한다는 것 이 경학연구는 지금이야 철학연구나 문학연구의 부용으로 떨어졌지만 전통시대는 이거를 가지고 경학으로 여러분 전통적인 동양의 지식적인 경사자재입니다 경학, 사학, 다양한 자학의 문집, 문학입니다 경학으로부터 모든 학문이 시작되고 분류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근본이 되고 하는 경설을 연구한 경학입니다 목적이 뭐냐?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이다 지금 인문학, 이건 인문학인데요 인문학을 왜 하느냐?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성호의 논법을 그대로 드리는 만약에 세상에 쓰이지 못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학자들은 시를 읽으면 오로지 외기만 하고 예를 하면 오로지 정선하기만 해서 국가의 정사를 모르면 한 가지도 아는 게 없다 경학을 아는 선비라고 불렀는데 겨우 아는 게 그 내용에 대한 사실에 대한 앞뒤 관계를 해석하는 데 거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건데? 그런 네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물으면 한 마디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성호의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다산에 이르러서 확연하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이 너무나 지당하기 때문에 저는 정서를 연구하는 게 만약에 인문학이라고 바꾸면 그것도 확실히 사용될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은 백화점, 인문학처럼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필요가 없다면 필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가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삶에서 확실히 두드리는 바가 없다면 그건 우리가 굳이 시간을 위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액세서리스 좀 꾸며 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사란 백성을 다스림으로 요령을 삼는 것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백성의 실정을 잘 파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정말 누구 말처럼 다 빨간 줄로 한자 한자마다 빨간 줄을 쳐야 돼요 이러므로 그럼 시를 왜 공부하는데 시가 아름다워서?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의 숨은 실정을 살펴서 모두는 백성이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규문, 자기 집 방문하니만 베풀어 외방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도 국타하는 거지 춘추전을 봐봐 연양을 하면은 그 시를 없는데 그 시를 그냥 폼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일에 따라 임금의 명을 욕되지 않게 하는 절차임에도 자세히 하였으니 실상에 힘쓴 것이 이와 같다 근데 요새는 어때? 겸술과 사무가 갈라져가지고 공부는 공부고 이런 일이야 인문학은 인문학이고 행정학은 행정학이야 그게 무슨 학술이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집책이 바뀌고 나면 깜깜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정치의 요체와 학문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듣고 있는 문이고 학문과 실용, 경수과 심부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행되는 것 이게 이러면 실학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실학적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학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문 연구는 세상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의 학문의 방향이었다고 요즘에 분과학문이라든지 서로 다른 것들을 굳이 통습해야 된다는 통섭의 이론까지 나와서 이것과 저것이 서로 하나의 지식으로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활용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지식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300년 전에 성호의 이익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호 선생의 말을 저는 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문 개성, 제가 성호 글을 소개할 때 너무 많지만 딱 세 가지만, 성호 선생은 딱 세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성호가 생각하는 학문의 개성이란 무엇이냐? 이런 건데요 성호는 자기 소서로 자기를 누구보다도 철저한 주자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호가 생각하는 주자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좀 길지만 이 글이 저는 명분에서 몇 번이고 읽거든요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이걸 신념하게 해서 노력해요 내가 우리 선생님을 모시는 방법은 성호처럼 이래야 된다고 저는 굳이 믿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신령한 사람은 없고 성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는데 성인으로는 우리 부자, 여기는 공자를 말합니다 훌륭한 분으로, 가르침으로는 잘 갖춰진 책은 이거는 논어 질서라고 하는 책의 성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말씀이 있고 중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잘 보려고 하려면 바로 집주, 이 집주는 주자가 쓴 책입니다 논어 집주입니다 이 집주를 연구해야 하고 이 집주를 연구하려면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주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니 주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바로 부자, 봉자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주자를 통해 논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주자, 주희가 단어, 주희를 서성으로 높여서 주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주희가 논어 집주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점을 모아 바른대로 나아가면서 바로 주자가 되고 집주가 되었던 것이다 문인 제자들도 주자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기과 숨김없이 질의하였고 자신의 식견이 보잘것 없다고 스스로 그만두지 않아 충분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주자 문화에도 그리고 그러한 성과가 논어 집주에 수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군자 문화의 학풍이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자를 높이고 주자의 그 그린 주자 집주를 높인다고 하면서 장대 조선은 어떻게 했냐면 그 책은 높이면서도 그 마음은 높이고 주자가 어떤 생각으로 그 논어 집주를 만들었던가 그 글을 외우면서도 의리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각하면 망령된 짓이라고 의심하면 참만된 짓이라고 하고 주자는 주자 집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주 보자에 끊었는 너 이거 귀찮없이 제자들은 질문하고 주자는 그 책을 충분히 토론해서 주자 집주를 만들었는데 조선에서는 주자의 말은 성인의 말이기 때문에 한 줄도 바꿔서는 안 된다 그게 사문난적 논란이에요 의심하면 참만된 뜻을 밝히면 긍구덩이 말이라요 모든 사소한 것과 일체의 비근한 것에 억지로 금령을 설치하여 참만난적입니다 어리석음과 죄로운의 구분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고인이 후인들에게 바라는 바이겠는가 우리가 좋은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의 견해를 묵수하여 그것을 표창하면 그것이 좋은 제자입니까 성우는 그것이 좋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이냐 스승이 그 책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지를 깊이 이해해서 바로 그 마음 그걸 배워야 한다 그런데 주자는 어떠한 질의도 받고 어떠한 부작용도 받아들여서 그 책을 만들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주자를 배우고 그 책을 배웠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교조로 부르고 있었던 주자에게 대해서 그 주자의 말만이 100번 옳다고 뜯을 것이 아니라 그 견해가 형성될 때 그 정신 충분히 토론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나요 누구의 견해라고 하면 우리 선생의 말인데 퇴계학이 훌륭하지만 퇴계의 국학까지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선생의 말인데 왜 12거로? 이런 풍조가 우리 학계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경호 선생은 조선에서 당대에 너무나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송시열 이후의 일회의 사문단적이라고 하는 그런 학술의 자유를 방해하고자 하는 주자의 견해가 아닌 그 무엇도 다 없애고자 하는 그런 게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된 그건 주자를 잘 배우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신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나아가 경전의 진실 또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구축되게 되면서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사문남족으로 규정해버리면 이제부터는 주자보다 더 좋은 책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자는 그렇게 책을 만들지 않았는데 성호의 역사인식 성호가 보고서 있던 이런 학문이란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이 서성을 잘 배우는 것인가 에 대한 성호의 열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성호문화에서는 소남윤동교라든지 정산이병우라든지 수남안정복이라든지 서로 다른 특히 사단칠정과 관련된 견해가 끝까지 17년 동안 다툽니다 성호 생전에 끝까지 합일되지 못해요 하지만 합일되지 못하는 걸 그대로 둡니다 만약에 우암 송실문화였다면 저는 그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의 견해를 따르지 않거나 주자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그게 설 자리가 없었어요 우열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술하는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분이 성호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의 학술 방향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성호의 경학연구인 질서에 그의 수상록인 사설에 그리고 그의 다양한 성호 문집에 남아있습니다 대개는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는 부분적 번역이 되어 있고 문집도 번역이 되어 있고 성호사설은 진작에 번역이 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그 다음 수남 안정복인데요 지금 5쪽 하고 있는데 30분을 썼습니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 읽지 못하고 쟁점만 읽겠습니다 수남 안정복은 동사방목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남을 역사학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수남의 항문은 역사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남은 35살에 성호의 이익을 찾아뵙고 공부 제자가 되는데 실제로 만나 뵙는 나는 4일이 최대지 않아요 성호는 안산에 계시고 수남은 광주 톡골에 광주 여기 갈마터널인 그 톡골에 계셨는데 만난 건 4일 그래서 그 만났던 기억이 한성룡이라는 수남이 문집에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다 서신교안입니다 서신교안 그리고 자신의 저술인이 동사방목을 쓸 때는 하나하나 다 서신교안에 묻고 질정을 구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이 동사문답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본적인 학문의 기본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데요 하학진함, 하학이라고는 하학 상달할 때 그 사학입니다 하학, 아래의 학문, 실천학입니다 관념학의 실천학의 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준, 기준점, 가약의 지향의 될 것 이러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편집서인데요 여기에 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배움이란 일이 쭉 나고 나서 최종적인 건 빨간 거만이니까 중요한 건 배움이란 다만 하학일 뿐이다 선언합니다 성인의 은행이 논어 한 책에 갖춰져 있는데 그 말은 하학의 비근한 것으로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일이며 차원이 매우 높거나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런데 후세의 학문을 논한 점 반드시 심하기니 이하기니 하는데 침이나 이 두 글자는 형태나 그림자가 없어서 더듬거나 잡을 수 없는 것이 모두 공중에 매달린 말이다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하게 된다면 착수표가 없게 돼요 손을 내릴 곳이 없다는 겁니다 순한의 생각은 궁극적으로는 하학이 상갈입니다 하학을 바탕으로 상갈을 해야지 하지만 허공에 매달린 말들을 쫓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비근한 일상의 것으로부터 항문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세의 학자는 하학을 비천하다 하여 탐탁해 여기지 않고 항상 천인성명 2기 사칩 이게 조선 사단 칠정 논쟁, 인물성 농의 논쟁 아닙니까? 말에만 음명이지만 가만히 그 행시를 따지고 이끌을 만한 것이 없으면서도 상자를 모르는 것만을 부끄럽게 여긴다 구체적인 항문의 노력의 결과 자신의 실천이라면 뭔가 효과도 없는데 일부로만, 지식으로만, 환영으로만 그것을 모르면 지식이 아닌 것인 것처럼 하는 그 세태를 강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순한의 29세 때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후 만년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수제자인 하려, 항덕기 하려라는 게 아래하다고 하도 하학이 하려예요 자도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하학이 오로지 항문의 본질이라고 상자를 모르고 부끄럽게 여긴다 지금도 어느 점에서 그런 게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어린아이에게 가정교육을 할 때 제 아내가 교사에서 그런 게 한탄을 하면서 자기 주변도 청소도, 자기 주변도 정돈을 못하면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미국의 해군참모총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혹시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주장합니다 일어나서 자기 친구부터 정확히 되라고 거기서부터 당신의 성공이 시작되는 거라고 요즘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자기 친구를 우리 집 애들로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참 내가 부족하고 애 교육이 안 됐구나 생각 친구 정리하고 밤 쓸고 닦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건 제일 기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벌써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그렇죠? 영어 수학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종신토록 학문을 해도 덕성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자기의 어떤 신년마저도 끝내 성취되지 못하여 여전히 학문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이런 관전적인 지적인 훈련 시컨에서 그걸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학문과 무슨 학문의 성취와 무슨 연관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수남의 생각 수남 안정복의 생각이었던 것 이는 하학의 공부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20대 학문에 대한 성향이 만년까지 견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제자인 화려 황덕계로도 화려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바로 학문의 유치 천천인 성명 2기 4.7에 매몰된 사고를 그 실천에 견지해서 무엇이 더 기본이고 근본인가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남 안정복의 역사소설 이 동사강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대체 동사강목을 얘기하면 이거 자체를 동사강목 강의로 하면 이거 10강이 돼도 좋고 20강이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는 것에 단 백 관장만 할애를 했는데요 동사강목이 왜 같이 있는 것이냐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다닙니다 첫째는 이기백 선생이 한 말씀이에요 이기백 선생이 너무 전명한 우리 현대의 역사 한국사실로는 공천의 히트를 기록했고 한국사를 새롭게 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역사학자로 지금 학계에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사강목에서 가장 뛰어나게 평가받는 건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라고 하는 수로 다른 걸 살핀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구려의 금궁연대, 백제의 국호, 신라 원성의 왕의 개선 과정에 대한 변경 이뿐 알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들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 봅니다 수남의 이 같은 고정은 놀라운 것이다 위에서 거론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필자 자신과 관련된 것에 취한 것인데 비록 수남의 이해가 사소한 부분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주장의 배지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대 역사학의 입장에서 수남이 전개하고 있는 역사 사실에 대한 고정은 아주 신뢰할 만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현대 역사가들도 대체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수남은 당대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자신이 역사적 단안을 내렸는데 지금의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에서 더 많은 풍부한 자료를 보고 반환을 할 수 있음에도 대개는 수남의 고정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이 동사 강목의 탁월한 점입니다 그와 같은 정당성, 합리주의적 사실 고정 결과라고 믿는다 도대체 동사 강목이 왜 뛰어난데?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과 그 의미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동사 강목은 역사적 사실의 서술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작고 하셨죠? 벽사 여성 전쟁이 한국 고전을 발견해서 동사 강목을 연결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법내에 보면 동사 강목은 우리나라 역사의 전통을 당군부터 설정을 합니다 대개는 기자부터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당군부터 설정을 합니다 이게 일단 특장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정한다는 곳에서 그 가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당군, 기자, 마한, 신라, 고려로 이어지는 정통론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정통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세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통론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의 부용이 아니라 우리 독자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사 강목은 고려시대까지밖에 서술이 없습니다 자기 당대사를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는 열조통기라고 하는 책으로 따로 역사 기록에 대한 메모를 남겨놨죠 큰 거대한 메모인데요 역사 서술 자체는 고려시대까지만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 중심적인 역사관에 대립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을 살리려는 것일 뿐 아니라 정통론에 의한 역사 발전 주요에 개통하는 우리 역사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 두 가지가 동사 강목에 획득한 역사서로서의 탁월한 성취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사 강목은 말 그대로 강목체로 되어 있습니다 강목이라고 하는 건 역사서술의 방식인데 역사서술은 거대한 사실을 썼던 강과 그것에 대한 부용사실이 목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동사 강목입니다 삼하강이 자체 통감을 썼는데 자체 통감을 쓴 사실 자체는 태어났는데 주희가 그걸 보고 이거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되겠구만 역사의 시비나 의미 부분에서 불명확한 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그 역사 사실을 큰 사실인 강과 그것에 대한 부용사실은 목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역사를 쓸 때 한쪽은 되게 큰 글씨로 강을 쏘고 그것의 절반이나 3분의 글씨로 목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 목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역사를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한 사실이고 어떤 게 부분적인 사실인가 바로 역사 평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목체는 강력한 의리지향적인 역사서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서술의 방식 자체상 그래서 동사관목 역시 필법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관목은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고수적인 경향이 무풀되어 있다 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실 역사 사실 자체에 대한 펼쳐한 어떤 변경 이런 대통화로 인한 어떤 독자성 그리고 체계성의 획적 이 두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전에 조선에 있었던 역사, 서술, 역사학 동사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성사에서 가장 뛰어난 성사수는 뭐냐 바로 이 동사관목 수남의 동사관목을 첫 손 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이후의 신채호라든지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동사관목이 서술되고 나서 이 책은 수남 안정복이 정조의 사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부였기 때문에 나중에 목천 형광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 필사가 되어서 정조 왕궁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저도 규정하게 있으면서 이 책을 열심히 찾았죠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이후에는 나중에 박종기 교수님이나 몇 번에 연구가 됐는데 이 동사관목이 실질적으로 연구되는 것은 공교롭게도 이후에 받쳐졌던 그래서 19세기 이래 이 동사관목이 열심히 조선에 의해서 연구됐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조선 말기 또는 일제시지대 들어서 이 동사관목은 재평가되면서 이 역사사실의 고정부분이 재평가되면서 다시 최대의 역사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관목도 제대로 평가받는데 거의 10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책이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알 수 있으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남 안정복에 여기가 지금 서소문 성지니까 만약에 제가 했으면 서학부분을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천학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제가 개신교예요 제 종교 기독교 중에 개신교인데 저 성결교 교인인데 지금 조금 날라리 신자지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학문답을 보면서 약간의 신앙인의 견제에서 그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도 번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게 있으면 천학문답은 여기 안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천학문답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하면 요교 지식이니 보는 견제에서 수학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핵심은 뭐냐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복을 빚는 행위에 대한 납득 불가능입니다 아니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잘못하면 죄를 받고 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의 의향 구원이잖아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당과 지옥이 내세에 있다는 것이 유교 지식인에서는 접수가 안 돼 그건 불교하고 뭐가 다른데 철저하게 당대의 현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유교 지식인의 입장에서 그 내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수남의 이런 지적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보통 인간의 견제에서 신앙의 견제가 아니라 유학의 견제에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물론 이상한 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 공격이 날카로워서 수긍하지 않기가 어려운 옳은 구석들이 적지 안에 있습니다 일본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천학 문답이 유교 지식인에 의해서 비파됐던 조선의 서학 비판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남은 광주 특골에 살면서 일대는 아버님의 암연상 때문에 있었다가 그 뒤로 간직을 하지 않아서 노물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를 만든다고 해서 향총 지식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다산 정약이면 10분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리는 수십 년 동안에 풍속의 택배가 심해져서 마치 이건 노노에 나오는 건데 고향상 아주 인심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말도 꺼내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다 가난하고 완악한 향인과 이건 서류직들이죠 나라 이를 핑계대고 제 뜻대로 행행하니 어찌 민은 가난해지지 않으면 섭속은 밖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같이 밖으로부터 오는 취미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민이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고 두 번째 대태로 법을 만드는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민심에 순응해야 되는데 민심이 불순해지는 것은 항상 유해한 정령으로도 발매합니다 민심이 왜 각박해져? 백성들이 민도가 낮고 어리석어서 가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국가정책의 실수 실행하는 행정관료의 실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귀할 때가 있어야 교화가 행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이지 맹자가 왕정을 논하는 민의 산업을 제도 이게 바로 황산입니다 일정한 산업이 있어야 그 일정한 산업이 일정한 마음 황신 도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맹자의 아이디어거든요 태소 생활이 보존이 되어야 도덕적인 생활을 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게 다 됐다고 할 수 없죠? 태소 삶을 못하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맹자가 왕정으로 교육이 선행되는 것 때문이다 얘기를 했고요 민간의 사계를 설립하는 일도 역시 향량을 미루어 시행하는 단계가 된다 그런데 근래에는 반드시 전정과 군정이라든지 한국을 독촉하는 일을 여기에다가 자기가 할 일인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미룬다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백성들에게 정치를 시행하는 단계와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사고를 하고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심이 불순해지는 거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게 문제다 강대의 구체적 정치 현실에 대해서 굉장해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경안면에 자기가 살고 있는 1, 2, 1위의 1위입니다 1위의 동략을 어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그런 관해에 대한 압정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면서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동략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정말 향촌 지식인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죠 그리고는 이런 아이디어를 나중에 정조에 사부를 했던 인연으로 목천현감이 되는데 목천현감이 실제 행정가가 되었을 때 실행을 해 봅니다 실제로 어찌 보면 굉장히 삶에 밀착한 그리고 철저한 그런 어떤 학문으로서의 대응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덜 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분들이 가지던 학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다산정략용으로는 뭐 한 감자가 아니라 다산의 책굴만 해도 그 책구로도 목민심서 같은 거는 그 책으로 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성화학과학자 세 번째 제가 이제 성화이익순환 안정복을 여섯 장으로 다루었습니다 뒤에 붙으면 다 다산정략용인데요 다산정략용의 학문 뭐 너무너무 할 게 많지만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조선유학의 변곡점이라고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골짜가 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재미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크게 확장해가지고 다시 강의를 청해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산정략용을 할 때는 다산이 생각했던 당대학술의 폐단이 뭐다 그리고 그게 왜 폐단이다라고 지적한 것과 다산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학문을 구축했는가 그리고 다산이 했던 3대저술 경세유표, 모민심서, 흠흠신서는 왜 그 책을 만들었는가 까지만 하고 강의는 종료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고 성화학파의 견해가 왜 중요한가 갈탄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오학론이라고 다섯 개의 학문에 대한 주장입니다 오학론인데 여기에서 다산은 당대에 유행하고 있던 다섯 개의 학문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비판합니다 첫 번째 비판의 대상이 당대 조선학술의 주류 성리학입니다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나라는 사람도 성리학을 한다고 하면 산에 들어가서 산림천사를 해요 그런데 성리학의 최초의 핵심적인 주장자 주자는 말이야 두 분의 장관이 되어서는 죽음을 죽었지 부역을 공평하게 했지 역병을 구제했어 그리고 출처가 분명히 조정해서 부르면 나아가고 화면은 응고했어 이렇게 산림초산처럼 무조건 산림에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투자학을 제대로 배운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해학의 근본적인 의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리학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전혀 실무에 얻었거나 실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투자학은 그게 아니다 또 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성리학 비판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훈구학을 비판 훈구학은 당대 청조에서 유행했던 고정학이 됩니다 다산 역시 경서를 해석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하는 십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궁실이나 충어, 물고기 같은 물자에 대한 훈구를 달아서 글자의 뜻을 통하게 하였지만 그래, 그럼 글자의 뜻을 아는 데 도움이 되지 하지만 글귀의 뜻은 혁명의 위치, 효제의 가르침, 예약, 형정, 법문에 대해서 진실로 깜깜하기만 해요 훈구학이 하는 게 뭐야? 장구의 해석과의 이론과 연역을 고탈할 뿐 옳고 으름을 판별하거나 정과 부정을 구별해서 채행하는 거 이건 전혀 없잖아 정말 그건 학식을 위한 학식, 지식을 위한 지식이잖아 그게 뭐? 진정한 학문이야 이게 훈구학 비판의 핵심입니다 영전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엔 훈구학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은 효과적인 활용에 무관심한 행태를 비판했던 겁니다 도덕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효용에 대한 무관심한 그런 학문선 추구 그건 아니지 않아? 이게 다산의 두 번째 훈구학 비판이고요 문장학 당시 기본적으로 조선은 문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문장학은 기본적인 학술의 목표로 삼았거든요 문장은 가슴속에 깊숙이 축중된 곳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 해갖고는 말이야 몸을 수용하고 어버이를 섬기고 밖으로 임금님을 오른길로 인도하는 거 또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되지 문장학 자체가 지금 역할이 지금 문장학 자체에 대해서 다산은 굉장히 힘들어갑니다 다산 스스로 다산 시선 같은데 보면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다산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위모하는 굉장히 목적, 의식적 문학을 했지만 문학 자체를 위한 문학 이런 건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요 문학보다는 경악을 중지한 다산의 입장이 강하게 투용된 것이고 학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이란 수기와 친의 도움이 되는 게 학문이지 이것 자체의 문혜미 이런 데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던 다산의 어떤 강력한 학문적인 특징이 드러난 것입니다 과거학 전통적인 조선시대에 사회로 발신하는 방법 과거를 쳐서 관료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업적 선택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과거학을 종사하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장구를 해석하여 이도인의 연역만 고차로 옳고 그러면 이건 풍과학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과거학이 빠지게 되면 예약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로 여기고 인정을 잡던 일로 여기고 그러니까 정작 지방관의 재수가 되면 목민관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에 깜깜하게 말하여 아저느니 하자는 대로 따르기만 과거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쳐서 관리가 된 다음에 실제로도 관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과거학 자체는 그런데 아무런 의미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과거학 자체가 가진 폐단 과거학에 빠짐으로써 구체적인 실물을 등한 사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산이 생각하는 학문은 어떤 것인가가 바로 다시 그런 비판 사이에 있는 것이죠 술수학 당대 여러 천문이나 역술이나 정술 같은 것들이 당대 꽤 있었는데요 이거는 학문도 아니야 혹술이야 미혹하는 천문지, 오행지 기록된 건 역대 건강 부의한 게 많아 점치는 거, 반상 보는 거, 별자리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자미두수 같은 거 술수학은 다 혹술이다 한 번도 아니다 이건 그냥 대놓고 비판했거든요 굉장히 타산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소유자거든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정은 사실로부터 학문을 구성하고자 하는 타산의 학문에 대한 기본 인식에 벗어났기 때문에 술수학은 그 다음에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는 타산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자신이 학문을 구축했는가 이것은 다산 스스로 자신이 다산은 18, 18, 18입니다 제가 욕을 세 번도 안 봤는데 관직에 나아가서 40세 때까지 22세 때 성중환에 입학해서 40세 때까지 정조의 지호를 받으면서 아주 탄탄한 관료로서의 길을 갑니다 굉장히 어떤 남인 중에서 그렇게까지 임금의 칭찬을 받으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로 그 역습을 받는 거거든요 천두쟁이로 몰려서 가장 뛰어났던 이가환 정략전 자산 정략군 세 명이 핵심 타겟이었습니다 천두쟁이로 몰 때 왜? 가장 남인 중에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다음에 60세 때 자신이 해배된 다음에 하는데 그때 18년을 그렇게 하고 18년을 유배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해배되어 돌아오고 나서 75세에 돌아가시는데 공기간이 18년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18년 동안 공부해서 관료가 되었다가 18년 동안 유배 가서 자신의 학문을 닫고 18년 동안 나머지 자신의 학부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해배되고 돌아와서 또 꽤 오래 사셨어요 자신의 회혼내 결혼하고 60년이 되면 회혼내를 하지 않습니다 회혼내 당일날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였다가 그게 바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60세 때 보통 묘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면 후대인이 써주는 게 원칙이지만 다사는 자기 스스로 묘지명을 씁니다 그게 유명한 자찬 묘지명인데요 거기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 사실 정약용이기 때문에 약자는 놀림자고 그래서 본인 이름은 용이라고 씁니다 해상감진입니다 유배 가서 생각하기로 소식적인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쇠로에 빠져서 선영의 대도가 있는 줄 알지 못 쇠로에 빠져서 관직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가를 얻게 되었다 하고는 헌연히 스스로 스스로에 대해서 축하해 주고 육경과 사설을 가져다가 침잠하여 탐구하고 한나라 위나라로부터 명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자들의 학설로 경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널리 수집하고 고정하여 오류를 치사하여 일가의 설을 갖추었다 그래서 그 책이 232권 물론 이때의 권은 지금의 책 한 권은 아니고 이보다는 적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세우는 두 명의 학자를 꼽아라 세계이황 자산정약용 가장 많은 박사 논문을 쓴 학자를 꼽아라 다산정약용 가장 많은 저수를 쓴 사람을 꼽아라 다산정약용 가장 학자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 단 한 명 다산정약용 꼽을 수 있는데요 그의 저서 여유당 전서는 1930년대에 위당 정인보 선생을 보여주셨 식민지 시대에도 한국학의 개척자들 그때는 조선의 개척자들이 가장 먼저 호출되었던 것이 바로 그의 방대한 학문체계 또 탁월한 점 박의정이죠 늘으면 대개 정하지 못하는데 가상권은 늘으면서도 정해요 그래서 박의정 넓게 학문을 쓰면서도 아주 정밀한 학문을 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저가 이 경학 저작이죠 경전에 대한 해석서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경학을 공부해서 경색을 한 게 아니에요 관리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에 유배를 가서 경학을 공부하게 돼요 이 경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무림의 고수자들이 폐간 수련하고 고수가 된 다음에 나가서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니고 관리로서 아주 정조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국정을 다 경험해보고 다는 아니지 다산의 경험 내에서는 다 때보고 그런 다음에 천조쟁이로 몰려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경학은 경학을 위한 경학이 아니라 경세학을 위한 경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삶이 그래였던 겁니다 다산의 학문 경로를 살펴보면요 관로 생활을 한 다음에 경학 연구를 합니다 경세학적 경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경 사서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십삼경에 대한 탐구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조선의 학계는 사서삼경 체제로 합니다 과거 시험도 이걸로 보고 근데 사서삼경은 사서는 주자에 의해서 완성된 거거든요 주자의 길목을 따라 이후에 오경 체계로 넘어가는 체계인데 다산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육경을 공부하고 다시 사서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경조의 가르침에 상당히 도움받은 바가 많지만 어쨌든 다산은 기본적으로 당대 조선의 학술에서 주자학을 기초로 육경에 넘어갔던 것을 뒤집어서 본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택합니다 한위로부터 명천까지 유자의 학술을 종합적으로 선택했다 본인의 말을 했죠 우리는 다산을 연구할 때 주자와 어떤 다른 견해를 냈는가로써 다산을 연구합니다 이것은 다산이 자신의 학문을 설명하는 것과 정확히 배치가 돼요 다산은 자기 스스로 한위로부터 명천까지 주자는 송대학자잖아요 통학에 대별하기 위해서 내 학문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위로부터 명천까지 중국 학술사를 고스란히 대응해서 자신의 학술을 세웠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습니다 통학 내지 주자학 1세기 조선학에서 탈피를 했고 조선학에서는 처음으로 보이는 종합적인 구도입니다 물론 이거는 정조가 당대에 조선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자입니다 왜? 가장 많은 책을 봤어요 그때 사고전서가 막 편집되어서 정조는 가거전 사고전서를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전서는 필사본이고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받아갔을 테니까 뭘 했냐 고금도서집성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중국에서 이루어진 책들을 다 끌어온 엄청나게 큰 대과사전 같은 총집체가 있습니다 그 책을 사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온전한 곳은 규장관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온전히 다 있지 않아요 이게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정갈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조선식으로 양장을 해요 그리고 조윤영이라는 사람을 새로 이름도 쓰고 전체가 한 권도 빠짐없이 규장관이 있어요 책을 딱 열어내면 과연 당대 최고 학술수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장정이 화려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보면 영조에 매목한 적이 있어요 고금도서집성은 당대 조선에서 중국학 중국학이 아니라 세계학이 조선 입장에서는 접하는 가장 넓은 학술의 자료입니다 정조는 대개는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봤냐 규장각의 박신들 일반 신화들은 잘 보지도 못했어요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조와 정조의 정조 서쿨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경사강의라는 책을 읽어보면 정조의 질문은 너무나 화려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그 답변은 프린지 용색해요 직접 비대칭이 엄청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경사강의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데서 단련이 된 나산 정약용이기 때문에 반대 누구보다도 늙은 책을 보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내는데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책을 했냐면 시의서, 예약, 주역, 춘추, 논의맹자, 대학, 중용, 소학, 신경에 대한 추석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책이 없느냐 13경 가운데 예기, 어뢰, 두려야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춘추, 삼전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표경 이하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13경학을 했던 여의된 추석서가 다 있을 법 하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13경학에 대한 추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적인 사서, 삼경 체계를 육경 사서 체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마저도 당대로서는 굉장히 앞선 방식의 접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한편 한편은 지금 다 여러 학자가 붙어서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단지 먼저 규모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게 된 학문이 경학이고요 다산의 경학은 지금도 활발하게 변혁도 되고 연구도 되고 있으니까 각각을 참고할 수 있겠고요 그의 경세에서 나온 세 권의 책 너무 유명합니다 경세 6표가 48권 편천의 일을 마치지 못했고 61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세 6표는 끝까지 미완의 책으로 남은 지금 우주에게 전해지는 책은 완성권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뜯어 고쳤지만 여전히 일부는 미완의 책입니다 목민심서 48권 똑같죠? 엄엄심서 30권 그럼 각각의 세 권의 책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느냐 경세 6표의 경세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하나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6표잖아요 표문은 여러분 출사표 들어보셨죠? 출사표가 뭡니까? 제발 공명이 유비의 아들인 유선에게 형사를 내면서 올리는 표입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종류가 표예요 6표입니다 왜 6표냐 정조가 돌아가셨잖아요 경세를 위해서 정조께서 꿈꾸었고 제가 같이 도우고자 했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6표를 올립니다 국정개혁의 대청사진입니다 거기에 경세란 무엇인가 희용에 구애되지 않고 병을 세우고 길을 베풀어 우리의 오랜 날을 새롭게 하기로 한 거예요 희용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건 아이디어 기획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건 담대 상황적인 조건이 구애되어서 다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큰 기획으로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목민심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심서냐? 목민의 뜻은 있지만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비해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산은 국산부사라고 하는 실제 목민관의 행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식품 바탕이 돼서 목민관이 되면 어찌해야 되는가 이거는 실무 핸드북이에요 목민심서는 그래서 처음에 관직을 재소받고부터 다 써 실제로 어떻게 다 쓰려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무를 임차하기까지가 아주 구체적인 실무 핸드북으로 되어 있고 목민심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그 책을 취해서 보면 목민관은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목민심서의 강점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지만 실제로 그 핸드북을 직접 자기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치와 자신이 해야 될 거를 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산이 얼마나 철저했던 분인가 하면 급여주는데 관리들 급여주는데 그리고 급여 받고 세금 받는데 맨날 아잔들이 농관을 버리니까 자기가 가면서 자기 고을 전체를 표로 그려가지고 누구 집에는 뭐가 있고 누구 집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가서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붙으면 야, 여기는 뭐가 있잖아 이런 분이 다산이에요 아주 철저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목민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무 핸드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은 목민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버벌이 나여 우리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굉장히 당장 써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 실제로 목민관이 갔다 그런데 이전에 자기 전임 수령이 뭐 이거 좀 했는데 보니까 좀 안 맞아 그럼 그걸 바로 혁파하고 개혁하느냐 못 그러죠 그래서 목민심서에 보면 그런 고민이 꽤 있어요 왜? 이거는 당장 실무적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이전 전임 수령이 했던 것 전임 목무관이 했던 것을 어찌할 것이냐 또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찌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산의 고민이 고사안이 있어요 그 외에 목민심서에 가장 빛나는 부분은 진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뭄이 지거나 어떤 큰 홍수가 나오고 이렇게 할 때 백성들 어떻게 구제할까 이런 건 괜히 구체국이 있어요 그래서 빛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목민심서는 경세 유표하다 이거는 큰 아이디어고 이거는 구체적 실행서 오늘의 법으로 백성을 다 쓰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연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도 그게 쏙쏙 들어옵니다 사례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험험이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석영이 험재험재 신서잖아요 새 책입니다 경사로서 근본을 삼고 비의의로서 의논한 것으로 보자를 삼으며 공안 공안이라는 건 실제 실제로 혐옥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실무적인 판결문입니다 공안을 정보로 삼는데 다 상정 아주 꼼꼼하게 자세할 상정 꼼꼼하게 헤아려가지고 옷관에게 주어서 잘못된 옷 원망스럽거나 굴두려진 일이 없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법 심리서예요 형법 심리서 실제로 이분이 종사를 하거든요 형조 관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할 때 다산을 시키면서 그 형조 판서가 있는데 형조 판서 나이 많은 분을 지키고 실무는 야경에게 맡기라고 그래서 실제 이때 정야경 정조 시대에 그때 정국에서 이뤘다는 해결하기 어려운 판단들이 많이 올려서 그때 많이 해결하는데 그때 해결을 할 때 다산의 아이디어가 많이 채택이 됩니다 그때의 경험이 이 험험 신설을 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형법 국과 관련한 가장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형법 법률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세유피는 고전을 활용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국가개조의 방약이 있지만 당장이 변하는 어려움이 있고 목민심설은 당대 법률 당대 백성을 다산 당장 활용이 가능합니다 험험 신설은 옥사의 공평을 위해 고전과 상태를 종합한다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자신의 어떤 관직으로서의 경험이 반영된 경세서였던 것입니다 국가개혁을 위한 거대한 귀핵 목민과 형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서 다산의 경세학은 당대 개혁을 위해서 유교의 그중 당대심으로 시의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낸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책 한 책이 다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목민심서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많이 유명하고 또 요약금도 많이 돼 있고 하지만 경세유표나 험험신서도 험험신서는 지금 법률가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법률 실제로 하셔도 상당히 재밌고 여기 보면 전발무사나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어떻게 형혹을 처리하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돼 있어요 번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진짜 힘주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개념만 설명을 하면 그럼 도대체 성호학파 경세학의 동아시아적 의미가 뭐냐 주자학의 문제와 정전제 두 가지만 단적으로 딱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당대 주자학이 어떤 것이냐 송자 송시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선생이란 칭호를 받았던 사람 송자 대전에 말에 따르면 후학은 마땅히 주자를 존신하여 뜻을 다해 강의하고 발명하기만 하면 된다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다 달리 책을 저술해서 비세상에 남겨내는 망령되고 군더덕이다 주자 말이 100%니까 따르고 실천하면 돼 딴소리 하지마 이런 사문난적 이런 분위기에 성호학파가 아까 성호의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배우는 거냐 그 주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배우는 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정전제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물 정자로 구획을 해 가지고 가운데 걸 사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공전을 먼저 해서 공전에서 공사지원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사전에서 자기 영옥을 사놓는다 이런 건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실천할 수 없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백성들에게 한뜩이라도 땅이 있어야 그 땅으로 생업을 삼고 그걸 통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토지경농이 너무 심해 가지고 한때기에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맹자에 분명히 정전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교전이 그게 있으니까 정전제의 아이디어를 시행을 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땅을 투자하는 게 송호학파의 아이디어예요 송호의 생각이고 나산의 생각이었는데 투자도 할 수 없다고 그랬고 한원진 후설이 모두 정론이 돼야 한다 후설이 뭐예요? 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의류의 견해 이게 후설이거든요 정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나눠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산입니다 정전법은 오늘날에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아득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급히 하여 되기는 어렵고 개탄해서는 안 된다 염려되는 것은 안 가겠다 옛날에는 전지 천자와 전전제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땅이 누구 거여야 돼요? 국가 끄고 국가 끄셔야 됩니다 왕이 끄셔야 돼요 그런데 땅은 누구일 거예요? 이미 개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귀족들이 가지고 있거나 대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거나 그럼 그걸 다 거둬들여야 나눠줄 수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당대 현실상 안 돼 두 번째 정전을 알려면 그 위대한 평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전 형태를 짓고 거기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런 형세상 그런 지형이 돼? 안 돼 지형상으로도 안 되고 형세상으로도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럼 왜 안 된다는 걸 된다고 그래요? 된다고 해야 땅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땅을 나눠주는 게 왜 중요해? 백성들이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경전을 하고 학수를 하는 방향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천자와 제후들이 전주의 주인 지금은 온 백성이 전주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것은 도모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옛날에는 왕토였지만 지금은 다 민간토니까 안 되겠지 현실적으로 반드시 수백 년을 두고 흔들지지 않고 차츰차츰 회복해야 다산도 알았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 그렇지만 해야지 한전 명정부는 법으로 하다가 세우려는데 태아 이건 뭐 칼자루를 잡고 3번 샥 갈라며 정전제도는 여러 경전에 보이지만 선유의 주소 너무 많이 끌리고 얽매어서 통하지 않는 곳이 많다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불편하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마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끝에는 뭐에 봉착하냐 넌 도대체 왜 하는데 그런 주장을 왜 하는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여기에 봉착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학술적인 주장은 객칸적인 학술의 주장으로 비결되는 게 없습니다 다 그러한 식으로 표방되지만 그 저의는 다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비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합화 답변 조선 요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리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빨리 마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들어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개혁적인 면서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세론이 제시되어 있고 그거는 왜 그렇게 가능하냐 관직의 문제예요 송호는 일생 동안 관직을 하지 않았어요 권력과 일정한 거리 확보가 가능해요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수남은 관직을 했지만 미관 말직을 했고 다사는 관직을 했지만 유배를 갖고 주장을 할 군주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사는 자신의 관직 경험을 활용을 했고 승호는 권력에 붙지 않았으니까 부담없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견뎌 좀 더 송신껏 말할 수 있었어요 군주와의 거리 남인들의 경우에는요 노로는 자기네 직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고 남인은 권력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권력과 거리가 있는데 자신의 개혁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천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주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인들은 내 남이 임금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 임금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만 임금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 미묘 복잡한 것이 남인들의 경세로는 상당히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송호나 수남이나 다산에게도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세 남인이라고 그랬죠 당대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과 실천을 고려했고 개혁론의 현실적인 문제 그러면 그게 다 가능하냐? 실학의 현실성 문제는 많이 토론되는데요 실학이 현실적이었냐? 그런데 그 질문은 어찌 보면 우문이에요 실학이 현실적이었냐고 하는 것은 그분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적이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현실적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아이디어는 지금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뒤집어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학적 아이디어에 팽팽한 김 장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개혁의 아이디어가 합리적이고 좋은가? 역사를 진행시키는 데 좀 더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 민의 이익인가? 군의 이익인가? 비청민중의 이익인가? 귀족들의 이익인가? 조선학에서 왜 다시 다산의 아이디어를 호출해왔는가? 생각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뭔가 우리가 부족해서 나라를 폐망하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의 전통학문 중에서도 스스로 개혁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니까 다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산이 다시 호출된 거예요 궁경치용, 경전을 궁구한다는 것은 쓰임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다산, 아까 성우회의 학술연 경전을 연구한다는 것은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 바로 그 말인데요 그런 아이디어 하하, 실천학, 수남의 아이디어 치용에 대한 다산의 철저한 관점 학문성의 문제, 당대학문에서 비판한 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학문의 지향의 건강함 탐구 방법의 철저함, 마음의 독실함 이런 것들이 성우학과 학자들이 가졌던 아주 탁월한 학자로서 또 당대의 사회에 대한 한 명의 학인으로서의 대응으로서 그 삶의 자세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없을까? 너무너무 많죠 기본적으로 이 세 분의 학자는 다 세상의 변화를 꿈꾸었지만 세상의 변화는 힘을 가진 자여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산은 일부 힘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큰 힘을 발휘할 때, 40대에 유배를 갑니다 41세 때 궁극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는 유배지에 있었어요 성우학과 학자들의 당대 현실은 어땠을까? 제가 오늘 말하지 못했던 이분들의 가죽관리는 어땠을까? 연결교육은 어땠을까? 하나만 얘기하면 성우도 외아들인데요 자기보다 먼저 잃었어요 이 맹휴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은 잃었고 수남도 외아들이에요 수남도 자기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다산은 자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 죽고 뭐해 죽고 뭐해 죽고 다 죽고 딸 하나, 아들 둘 남았어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산은 어쨌든 40세 이후로 유배를 갖추면 40대까지는 성성장구하고 잘 나갔잖아요 그럼 다산의 아들들은요? 다산의 첫째 아들이 정학연이에요 수사 친구예요 당대에 뛰어난 학자고 의수도 있었고 글씨도 다사만큼 잘 써요 70세 때 미검 말찌 하나 있어요 다산의 둘째 아들 정학유예요 여러분은 농가, 원령가의 작자예요 농사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산이 말을 해요 절대 떠나지 말라고 서울 문 밖을 떠나지 말라고 언젠가는 다시 폐족에서 회복되어야 된다고 회복이 됐나요? 가족 얘기하면 송호도 그렇고 수남도 그렇고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저는 저도 저는 딸이 하나, 아들이 셋이에요 저는 실학을 공부하는 악자라고 스스로 저를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우리 가족에게 내가 정말 실학을 하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족을 하는 그래서 제가 실학자의 가족이라고 책을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의 삶의 지향, 아이디어와 형형과 눈과는 별도로 이분들의 삶이 다 행복하고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시대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견해를 냈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겠어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오늘 성화학과의 학술의 전문에 대해서 강의했다 자부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성화학과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부를 그의 육성을 통해서 문헌이지만 통해서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약간 붙인 것으로써 강의를 대신했는데요 혹시나 오늘 강의 전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생각을 달리하시거나 뭐든지 좋습니다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드시죠 박사님 피판은 5, 5학년에서 문장학 피판 있잖아요 문장학 피판은 상기초선 후기의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행의 우리임을 따라서 박지원 문장 같은 거 그렇습니다 여기 정적의 문체관장과 관련된 주장 같은데 네 그거랑 관련해서 교수님의 초대에 문장학자를 정시가 그저하게 시작했듯이 그런 시각으로 정의학용을 보면 그 이사 성호도 마찬가지죠 정시가로서 경세학자로서 오늘 강의니까 그런 취지는 이해하는데 문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이 어느 쪽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전제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정전제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작가를 배운 걸로는 정전제를 주장하지 않고 여전제를 주장했다 그게 현실에 맞다 그러는데 사실 여전제에 대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전은 위대한 실무가형 학자이지만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게 끝부분에 얘기하시는 거 남인그룹이 어쩔 수 없이 왕에 기대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는데 진정하게 예를 들어 혁명이라든가 억지로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합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산정야경의 문학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산은 실제로 다산시문집에서 시문집이 있고 다산시문집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의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분의 진심이라고 이해한다면 다산시문집이 이미 상당히 많고 또 다산 스스로도 강진에서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천도쟁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있는 주막에 있는 분하고 주로 이제 강진업성의 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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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들 그러니까 아주 지체 높은 점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산이 시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다산이 과거 과문에 아주 뛰어났어요 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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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뛰어놔 가지고 그 그 시문집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좀 의아히 했습니다만 당신에게 배우면 과문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다산이 그런데 설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 다산의 문학에 대한 아이디어는 자신이 뛰어난 실력이 있고 또 문장학에 대한 실력이 있으면 분명한데 그렇지만은 다산은 학문에 대한 기본 인식이 뭔가 하면은 몸을 수양하고 어버이를 섬기고 임금을 오른길로 해야 되는 상당히 정치적 지향에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시경을 공부하거나 시를 짓는 것도 우국 충정에 있지 않은 건 시가 아니다라고 다산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산은 문학 자체를 문행위적인 요소로 높이 평가한 것이 문학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약간은 정치가의 감각으로 문학을 정치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도구로 쓰여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그런 주장과는 별도로 다산의 농민시나 애민시 같은 것도 사회시 같은 거 보면은 다산은 이미 자신의 문학적 재능으로 당대 사회의 문제를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과는 별도로 다산의 문학적 재능은 뛰어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학이 어때야 된다라는 관점은 분명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목적 위주의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고 두 번째는 문체반정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조가 했던 것인데요 뭔가 하면 그때 당시 연암체라는 말이 있듯이 열화일기에 있었을 때 열화일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연암박지원은 고문에 대해서 아주 수준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문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당대의 폐관잡기, 명청소설에서 저러는 문장체인데요 폐관잡기의 그런 문장에도 독서 범위가 넓고 본인이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농수농란하게 그 열화일기 안에 반영이 났어요 그런데 문장을 읽으면 그게 재미있어요 그런 것이 그 문장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열화일기 안에 그런데 그런 문체가 열화일기를 읽는 굉장히 큰 절고움을 줬어요 그래서 정조도 당연히 열화일기를 다 했으니까 이게 연암체라고 연암체라고 딱 지명을 하거든요 그거는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지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반정을 시도하는 거예요 문체반정이라는 건 지금 폐관잡기식의 명청소설식의 이런 문장이 지금 사대부들 내에 문장쓰는데 횡행하고 있으니 그것을 반, 돌이켜서 정, 당송고문, 그게 정입니다 당송고문의 순정한 문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문체반정의 논리예요 그럼 문체반정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문체반정은 남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정조의 어차체로에도 나오는데요 폐관잡기의 문체, 그런 당대 중국에서 영어로 문체를 누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런 책을 본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런 책을 누가 보느냐? 중국의 사행을 많이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노론들이 다 보는 겁니다 문체반정은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천주교쟁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억압받는 남인들을 그런 문체반정이라는 카드로 확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 관심이 그걸로 확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문체반정은 어떤 천주교 오신자라든지 이런 걸로 궁지에 몰린 남인의 몇몇 사람들을 정치적인 어떤 주의주장을 환점, 주의를 돌려줌으로써 약간 숨통을 띄워주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문체반정 자체의 목적보다도 그것은 정조가 정조어차첩에서 이미 그런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운명한 거예요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있겠고 마지막에 그러면 남인들은 정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부분에 약간 질문이 있으셨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 설명했었고 생략하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지금 떠올리지 못하겠는데요 아, 예. 토지제도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그 단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단안해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설명한 그런 구체적인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정전제를 해야 한다와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단계를 밟더라도 결국은 정전제의 핵심은 백성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주자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단계유형원의 단계수록부터 주장됐던 겁니다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그 위에서 토지제도나 군사제도를 해서 국가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려면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토지를 가둬드려야 돼요 정전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다양한 논의가 있으면 결국 그것도 주기 싫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전제가 우리 역사에 한 번도 시행이 돼 있는지 지금 정전제에 제일 가까운 개념은 토지공개년이에요 그게 제일 가깝습니다 일제가 끝나고 1945년 전후로 해서 한번 토지를 일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폐망하고 나갔으니까 무조공선이 됐잖아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건 돈을 일부 주고 그 돈을 주고 어떤 건 무상으로 거두고 무상으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유교 한국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중에 결정적으로 몇 가지 새롭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여러 가지가 적극적으로 가다면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냐 토지를 나눠준 게 상당히 유효했다는 아이디어가 최근에 학교에서 주장이 되고 있어요 지킬 땅이 있기 때문에 지킬 땅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길을 회복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많이들 지금은 이제 정전제 안 되겠죠? 왜? 토지를 거둘 수 없잖아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결국 토지 문제예요 토지가 집가가 오르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여서 집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 때문에 집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그 집가가 오른 그것의 이득은 누가 가냐 토지의 소유자가 가지게 돼요 이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진보와 빈곤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더 토지의 집가가 올라지고 다양한 사회적용에서 올라간 집가가 오른 것의 혜택을 토수가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가 빈곤해져요 이건 불합리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합리를 조정하는 방법은 획득한 것을 상당히 이득 부분을 다시 사회로 관한하는 거예요 그것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지금 우리 부동산 문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의 통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획득된 이득이 그 이후 단계에서 어떻게 환원되고 분배되는가에 대한 철저한 정의가 반철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소수의 부자와 타수의 빈곤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울문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전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업을 보장해야 되고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생업의 보장 방법은 토지를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은 땅이 아니라 생업으로서 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국가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조선시대에 있으나는데요 지금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송화학과의 이런 정전제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드시겠습니다 혹시 그 정도전과 정량용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거나 생각해보신가 정도전 조선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혁을 꿈꿨던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왜 반역자로 몰려 죽었을까요? 왕권의 위협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은 왕이 혼자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하와 같이 다스리기를 바랬다 어떤 점에서 전통시대 의회주의자에 가까운 방식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태조가 아니라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가 된 것이죠 역적으로 몰리고 그런데 조선의 법전은 경국대전인데 그 경국대전의 기초가 된 게 조선경국전인데 조선경국전은 바로 정도전이 기초를 합니다 조선경국전을 기초할 때 토지가 중요한데 그 토지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정도전이 맹자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맹자 본문에는 야인이 있고 군자가 있다 야인은 농부고 군자는 치자입니다 군자가 있어야 야인을 다스리고 야인이 있어야 군자를 복량한다는 게 맹자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정도전은 어떻게 하냐면 야인이 있어야 군자를 복량하고 군자가 있어야 야인을 다스리고 그걸 거꾸로 해서 올려놓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군자를 복량하는 야인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드러낸 거예요 맹자의 핵심, 본문의 내용을 뒤집어가면서 정도전이 어떤 그런 아이디를 낼 수 있느냐 정도전도 정치적인 공세에 몰려가지고 유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유배를 갔을 때 유배 간 지역에서 거기 향수보곡이라고 하고 있는데 약간 그렇게 사회적인 입증이 좋지 않은 지역인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유배 온 정도전이 그렇게 잘 챙겨져요 정도전이 거기서 깊은 반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쪽에 있던 태조 이런 개를 본인이 픽업한 거죠 해서 왕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태조는 정도전을 적극적으로 미뤄줬거든요 할 때 민의 이익이 최대한 발현되는 방식으로 그 경제의 기토를 쌓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후에 정해되면서 우리나라의 재헌의 법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후에 많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화되는 것처럼 정도전이 초기에 조선경국전을 세울 때 토지제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민의 이익이 대변되게 많이 아이디어를 내세우는데 경국대전화되면서 그게 많이 무화되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조선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경복궁의 설계자 형판이론을 만든 사람이 다 정도전이에요 진정한 조선의 건국자죠 그 개혁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건데요 정도전은 다시 연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역적으로 한 분 몰렸기 때문에 전통시대 내내 정도전의 이름은 금형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다시 몇몇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훨씬 더 의미가 심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 얘기나 하고 싶어요 지금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세종하고 정도를 비교해보자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종도 책을 많이 썼고 지편전을 두었고 정도도 책을 많이 냈고 주장막을 두었어요 차이가 뭐냐 세종은 제국의 초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책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서, 의학서, 기술서 왜? 제국의 초기예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걸 집중적으로 만듭니다 그럼 정조는? 정조의 분석표기에 보면 수많은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대부분은 다 이념서예요 왜? 설득해야 될 대상이 지금 국정의 세력을 양분하고 있는 실력 의룩들이기 때문에 실력 의룩들을 장악하는 게 자신의 최고 임무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분석표기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다 조작서 아니면 이념서들입니다 세종이 냈던 책과 비교하면 그 성격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건강함이라든지 국정의 실질적인 동력으로서 세종 시대에 세종이 기획하고 냈던 책들 리스트 목록과 정조시에 냈던 책과 리스트 목록 그러니까 정조가 조선의 개혁을 위해 꿈꾸었지만 그 꿈꾸는 방향은 백성들을 위해서 실험하기보다는 지금 정치적인 권력을 나눠야 되는 고급 신녀들을 설득하게 되면 바빴다는 거예요 왜? 제국의 하강기, 역사적 시기가 그러네요 정조도 물론 더 나아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의 짧았던 인생, 어찌 보면 좀 짧았습니다 조금 더 길었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얘기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을 어떻게 운영했냐 하면 철저하게 약간 실무적인 결을 돌리면서 국정에 실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규장각에 있는 신하들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정조 서풀이 학생으로 가르쳐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내는 신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조는 자신의 학술적 수준이 수원성을 만들고 자신감이 극도로 올라가지고 이후로는 어찌 보면 그 자신의 학술이라는 자신감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동문화 이런 학자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청조문물이나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것도 다 차단을 하고 정조 D가 어찌 했을까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정치 권력과 학술 권력을 한꺼번에 다 잡은 것들에서 우리는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조가 그거의 일부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게 학술의 건강함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조에 돌아간 이후에 조선이 급격하게 보수로 떨어지는 것은 정조가 일부 그 빌물을 제공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 되셨나 모르겠고 네 다산 정약용이 조선 수비를 대표하는 노천계라고 하고 있는데요 개경제 평소에 하나 좀 보내고 있었던 것은 다산이 경제에 불안한가 세대의 영제를 지내면서 그래서 자식들한테 세관에 내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그것이 실용서가 결국은 현실에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무책했다가 일제일 때 결국 연상청소를 해서 발간이 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결국은 실용서가 후학들한테 활용되지 못하고 탐운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정서가 평가가 조금 더 훼손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회통이나 이런 구체적인 의학서들은 진작부터 이미 유통이 됐었고 실무핸도국이 되는 목민심수도 진작부터 필사가 되어서 돌아다녔고 다사는 이미 다사는 죽을 때 그때 당시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명 홍길도 이제 거대한 도서관이 무너졌구나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사는 자신의 책을 해배 이후에 완성할 때 혼자 서재에서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홍일주라든지 대상 김미순이라든지 당대에 투사에게도 보냈습니다. 여러 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자신의 저술을 마무리를 해요. 당연히 그러는 사이에 그 저술들이 나가게 돼요. 제한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당대 공부의 수준이 상당히 되는 학자들은 다사는 저술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그것이 지식인들 그룹에서는 다사는 어느 정도 식견이 있다는 것은 정평이 됐고 당연히 일부에서는 그것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유추할 수 있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이랬죠. 목맨신서나 의학서나 정책서 같은 건 당연히 유통이 됐고요. 다만 해배 후에 다사는 관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딱 두 번 궁에 불려가요. 의술로. 마가유통이 저자잖아요. 천연도 치료자잖아요. 의술이 아들도 뛰어났지만 본인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의이라고 해서 선비면서 의사인 유의이라고 해서 하는데 둘 다 궁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사자들이 생을 맞춰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산의 의술이 활용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왕에서 궁에서 불렀다는 것은 다산의 그거 자체는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산의 책들이 당대에 평가를 못 받았거나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활용됐다는 말만큼이나 추측인데요. 일부는 확실히 활용이 되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발굴이 돼서 전체가 보여지는 건 1930년대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학계나 지식인 그룹에서는 이미 다산의 어느 정도 식경과 금유의 저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질문이 하나 뭐냐면 다산이 천주교를 벨그로 하게 되잖아요. 그게 벨그로라니까 어떤 측면에서 천주교를 다시 버린 서학을 외면하게 됐는지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성의 갓바지에서도 천주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용하는 게 다음 두 가지로 좀 다 가리는 걸로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첫째는 배교했다 이건 좀 센 말이고 어쨌든 서학에 대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는 것은 다산의 말로 나왔어요 변방 동부 성지서에서 자신이 이제 젊은 시절에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정조에게 올리는 글에 자기 소서로 저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 했기 때문에 다산의 진심을 믿는다면 이제 다산은 천주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발을 뺐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들어올 때 서학과 서교가 같이 들어옵니다 서학과 서교가 서학은 서양의 학문이고 서교는 그 중에 일부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호이익의 경우에는 그 중요한 서학과 서교에 이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전주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책들 다 읽습니다 그래서 서교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맥랑하다 치지도 해야지만 그 서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을 하거든요 의미가 있다 정밀하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다산도 동의를 해요 최근에 한양대 정민 선생님이 파란이라고 하는 다산의 평전을 써서 지금은 1, 2권이 나왔는데 유백하기 직전까지 쓰셨어요 거기에 아주 충격적인 조작을 좀까지 하셨는데요 만약에 다산의 천주교와 관련된 것들을 추가로 알고 싶으시면 제 설명보다 그 책을 추천할게요 그 책에서는 다산이 전체교를 벗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조도 믿지 않았고 너무 좋은 걸 했지만 실제로 믿지 않았고 이후에도 다산은 상당히 중요한 공명, 공명마다 그 역할을 수행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해배 다산의 유백한 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다산의 경학 저술에서 천주, 서교의 큰 영향은 상당히 배어 있습니다 그건 해석상에 배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산이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자기 내에서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내는데 하나의 다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하나 있다 해서 그러면 이것 봐라 이런 요소가 있는데 다산이 요즘 천주교 신자잖아 라고 하는 건 과한 해석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산의 말과 다산의 말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다시 자료를 재평가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응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민 선생님의 파란이란 두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으면서 충격적 주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일독하실만은 충분한 내용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어가지고요 제가 더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두 시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진지한 열기 또 이렇게 더 하고 싶지만 주체적인 준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요쯤 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여러 가지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시고 또 진지한 질문으로 응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에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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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